5,500 차가 많으니까 좋아 일단 차가 많으니까 좋아 이러다가 스팅땡은 대박이지 근데 스팅 안떠 스팅은 뜨면 좋은게 레전드 파츠 만들 수 있으니까 좋지 스팅이 근데 좋아요? 자 누가 스팅이 알고 통닐까 스팅이 안 좋다는 사람은 카린이고 레전드 카토바디 한 빌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죽을 사람이 빌대 가까이 되어서 좋게 가거든요 빌대 모빌때라서 갈면은 레전드 파츠 100개는 안 되겠다 100개에서 2개까지 와아아아아아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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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팅땡땡땡 와 잠깐만 ... ... ... 와아아아 아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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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팅땡땡땡 싸워 잠깐만 ... ... 스팅링 엑소 유하 와 수술하자 레전드 레전드 파츠가 뜨는 스팅링 엑소가 떴습니다 이거 갈면은 레전드 파츠 확정이거든요 개이득이에요 무조건 형님 만약 이온에다 올인하신다면 이거 갈면 레전드 파츠를 하나 박을 수 있 대박이다 와 스팅이가 뜨네 와 미쳤다 일단 좀 더 해봅시다 와 지대로 유하각이네 미쳤네 채팅장이 그랬거든요 시청자분이 저러다가 레전드 스팅링 엑소 뜨면 대박이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탔어요 쌩님 자 계정 주인분께서 스팅링 엑소를 갈아달래요 자 한번 스팅링 엑소 갈아보겠습니다 5 4 3 3 2 1 0 땡 스팅링 엑소 스팅링 엑소 스팅링 엑소 스팅링 엑소 스팅링 엑소 비영 천 10대고요 와 eling 연데로 2 이렇게 해서 스팅링 엑소 스팅링 엑소 마지막 스팅링 엑소 크 exec 까지 뜬거 이제 갈아달라 하셔가지고 갈았는데 레전드 핸들이 짤이 떴구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암님 계정 수술 대성공 마무리 유바